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은 총선 때문에 시끌벅적한 상황이고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사전투표를 하였고 저희 채널 이름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네요. 아무튼 여성시대에도 이런 투표인증 열풍은 불고 있으며 오늘은 우리 여성들의 멋진 투표인증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뚱뚱하면 투표인증도 하면 안되나 서럽다 진짜. 라는 이 놀라운 글을 봐보시죠. 어제 투표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투표인증 사진 여시에 올렸는데 오늘 그 글 들어가 보니까 비밀 댓글로 미안한데 이미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진 내리라고 하더라. 존나 서러워서 살 뺄 생각 먹었고 펑펑 울고 끊었던 정신과 약먹게 되었네. 고마워 여성인권을 생각하는 여성시대 회원들아. 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오게 되죠. 참고로 이 여자들이 올리는 인증 방식이라는 건 투표인증 용지 없어서 물컵에 찍었다.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투표인증을 올리죠.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손인데도 한평생 용접만 하신 저희 아빠 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여성시대에는 이런 투표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으며 뚱뚱한 손으로 투표 인증하지 말라는 글에 대해 우리 여성들은 이런 발언을 내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렇게 속상하다는 말에 대해서 저렇게 못된 말하는 여시가 또 등장해서 욕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솔직히 근데 진지하게 난 뚱뚱하거나 별로인 사람이 1번 인증 안 했으면 좋겠어 어디 사진 돌아다니면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는 기분이라 라는 말을 하면서 뚱뚱하면 인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 여성시대 fm리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과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자신들의 이미지가 뚱녀로 낙인 찍히는 게 싫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누구보다 외모 코르셋에 진심인 게 바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이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과거 한국 여성들은 뚱뚱한 여자가 매갈 인증을 하니까 여자 코스프레 잘하네 조작질 좀 그만해라. 가발을 구해가지고 여자인 척 하지 마라 피부도 개석창이면서 소아비만 걸려서 여유증 걸린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뚱녀는 fm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참고로 네이트판 판녀 매갈인증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여성은 네이트판 인증녀다라고 자신을 인증하면서 본인 진짜로 여자라고 민증과 청소년증 여권을 인증하게 되죠. 자신이 뚱뚱하다고 남자라고 욕먹는 게 싫다는 이 여성은 인증까지 하였지만 인증을 왜 하노 아무리 봐도 남자가 일부러 여자처럼 투턱 사진 찍은 거다. 넌 딱 봐도 남자다. 매갈리안일 리가 없다 실자 탄남이 그런 인증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뚱뚱한 인간이 여성인증했다고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남자라고 주장했던 과거가 있죠. 여러분은 이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여자들이 과연 진심으로 탈코르셋을 인증하고 탈코르셋을 하고 싶어하는지 진정으로 여성인권을 생각하고 탈코를 지지했다면 그 어떤 사진으로 인증을 하든 뚱뚱하든 말든 여성을 응원해줬을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투표 인증할 때 뚱뚱한 손이 나왔다고 개같이 욕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재밌는 한국 여성들의 이중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도 뚱뚱한 여자가 쪽팔려서 같은 편이 되기 싫다고 말하는데 그냥 살을 빼는 게 어떨지 싶네요. 한심한 그녀들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는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솔직히 근데 진지하게 난 뚱뚱하거나 별로인 사람이 1번 인증 안 했으면 좋겠어 어디 사진 돌아다니면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는 기분이라 이끌어